아, 컸어. 이게 첫 번째 바운드가 떨어지긴 잘 떨어졌는데. 첫 바운드다. 이건 봐, 해야 된다. 아니야, 버디 할 수 있어. 오르막? 이거 봐. 탄도가 좀 낮아서. 저쪽에서. 할 수 있어, 있어. 버디 할 수 있다, 잉? 파이팅! 그럼 이럴 때 해야지. 혹은 나 혼자 할 때 잘하면 뭐해, 그렇죠? 그럼, 그럼. 이럴 때 해야지. 지금 이제 우리 김종국 총무께서 지금 이제 버디를 성공시에 300만 세리머니가 아니라 500만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. 내리막 안 봐도 돼, 이건. 서서. 연습생. 네. 원, 투. 그렇지. 원, 투. 원, 투. 그렇지. 좋아, 좋아, 좋아. 좋아, 좋아. 좋아, 좋아. 좋아. 세야 되는데. 세야 되는데. 아... 에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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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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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. 나이스 터치, 나이스 터치. 나이스 버팅, 나이스 버팅. 자, 하겠습니다. 짱글다. 토비카. 토비카. 엔에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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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리팍. 선생님, 티샷이 엄청 중요했어. 와아! 와아! 오케이!